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이에요 오늘은 숨어있던 저렴이 찐 격쿨립 추천편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스티멍 QG ML00인 차분한 분위기의 누드핑크 로즈립이에요 글로시립이라 마스크 때문에 바르기 좀 그렇지만 컬러가 너무 예뻐서 준비해봤어요 양을 많이 바르면 살짝 플러키도 있는 것 같고 얇게 바르면 입술색처럼 자연스러운 누드핑크로 올라와요 이 브랜드는 2년 전에 알게 되었는데 가격도 착하고 휴대하기도 편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예요 에이블랙 아키스트 벨벳 틴트 베리레드 컬러명만 들어도 쿨톤 착불 립이죠? 푸른기가 살짝 도는 크랜베리 컬러라 형광등이 탁 켜지는 포인트 립이에요 에이블랙은 신상 브랜드로 요즘 팔레트로도 엄청 핫한데 립도 이렇게나 예쁘게 만들어놨네요 연하게 발라도 예쁘고 포인트로 입술 안쪽에 발라줘도 너무 예쁘죠? 스티멍 QMPK001 발색이 진한 쨍한 플럼기가 도는 푸시아 핑크 립이에요 이것도 형광등이 탁 켜지는 컬러죠? 굉장히 매트하고 착색이 강해서 좀 지워져도 입술 색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금 바르고 다니기에 좋은 것 같아요 아멜리 플랫립스 버건디 굉장히 딥한 다크로즈 컬러예요 근데 컬러명만큼 발색이 엄청 진하게 올라오지 않고 손으로 톡톡톡해지며 스며드는 듯한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바를 수 있는 컬러예요 개인적으로 레이어링을 해주면 해줄수록 깊이가 생겨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레브론 블랙 체리 소개해드린 컬러들 중에서 가장 딥한 컬러명 그대로 블랙 체리 컬러예요 겨쿨 다크만이 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 쩌는 레드립이죠 한번 연하게 펴발라주고 안쪽에 진하게 포인트로 해주면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도 잘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꽁꽁 숨어있었던 단비같은 1만원대 쿨톤 립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추워지는 지금 날씨에 잘 어울리는 컬러들로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 컬러인가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